자 이제 373페이지 보십시오. 말소회복등기 이것도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독립된 출제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개별지문 몇기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먼저 개념서부터 말소등기의 보세요. 등기에 대응하는 신체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전부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시험 문제는 곧 개별지문 나올 때 등기의 전부일부 부적법이 나옵니다. 자 이제 갈게요.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이거요. 변경등기는 등기 일부 부적법일 때 변경등기 대상이 되죠. 경정등기 일부 말소등기 전부 말소회복등기 전부 일부 이러니까 시험 문제 난다니까요. 경정변경등기는 전부일때는 대상이 된다 안된다 안된다. 말소등기 일때는 전부일때만 대상이 되고 일부일때는 말소등기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말소회복등기는 전부일때도 대상이 되고 일부일때도 대상이 되니까 위에 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왜 시험 문제 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말소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는 전부가 대상이 되는데 말소회복이 될 때는 전부도 회복이 대상이 되고 일부도 회복이 대상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를 시험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가보면 되죠. 전세권이 등기가 이렇게 전세금액이 1억으로 등기가 돼 있었는데 전세기간 만료하면 이 전세권 전부 소멸시키니까 2번 1번 전세권 말소 이렇게 등기해 놓고 중전의 전세등기를 갖다가 말소하는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두번째 1번 전세권 등기가 돼 있었고 전세금액이 1억 이렇게 등기되어 있었는데 전세금액을 갖다가 1억 천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 등기 아닙니까 자 전세금 증액하는데 후순위가 없으니까 1-1로 증액을 하고 나서 종전의 전세금액은 이렇게 말소해 놨습니다. 그런데 갈게요. 위의 사례에서 전세권이 전부 소멸해야 말소 등기가 적법한 건데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을 갖다가 전부를 말소해 놨으면 지금 이제 무슨 등기가 부적법한 거다? 1번 전세등기를 말소해 놓은 2번 등기가 부적법한 거죠. 그럼 좀 전에 말소 등기에서 말소 등기 자체가 전부 부적법할 때는 다시 말소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2번 말소 등기가 지금 잘못 말소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 말소 등기로는 해서 1번 등기가 전부 지워져 있죠. 이걸 갖다 살릴 때는 이 말소 등기를 갖다가 다시 말소해 갖고 절대 살릴 수가 없다가 아까 말소 등기에서 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말소를 또 말소한다고 살릴 수가 없고 이 지워져 있는 것을 갖다가 살리는 것을 갖다가 하는 등기를 갖다가 무슨 등기라고 한다? 말소 회복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말소 회복하는 데 있어서 1번 전세등기가 전부 지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용어 부를 땐 전부 말소 회복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전세금액을 갖다가 증액을 시켜놨는데 전세금액 증액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전세금액을 갖다가 잘못 증액해놨으면 종전에 말소되어 있는 전세금액이 맞는 전세금액이잖아. 이게 잘못된 전세금액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갖다가 다시 살려야죠. 그럼 이제 이거를 부를 때는 전세등기 나머지는 살아있는데 전세금액만 지워놨으니까 이걸 갖다가 살리는 것을 갖다가 앞에 이걸 쓰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회복? 일부 말소 회복 이렇게 용어 사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시험에서는 전부 말소 회복이라는 용어는 참고로 없습니다. 그냥 말소 회복 등기라고 법점이 나오는 게 이거 전부 말소 회복을 가리키는 거고 전부 말소 회복 등기가 아닐 때만 이제 앞에 법률 용어로 뭐를 쓴다? 일부 말소 회복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만 변별할 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일부 말소 회복을 한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본 전세권 이거는 살아있잖아. 이 중에 이제 금액 지워져 있는 것만 살려야죠. 그러면 전세권 일부라는 용어 쓰고 말소 회복하고 일부 회복하는 거 지워져 있는 거 이걸 갖다 그대로 여기 있다 1억을 이렇게 똑같이 재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뭐로 하는지를 시험 문제는 이거 말소 회복 등기 하면 이거 1억 다시 살렸잖아. 잘못 지어놓은 거 살렸자. 그러면 1순위로 전세 금액이 회복돼야겠어요. 2번 2순위로 회복돼야겠어요. 1순위로 회복을 하려면 당연히 1번에 붙여갖고 이렇게 회복시켜야 1순위로 회복이 되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반드시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아셔야 돼. 그리고 이건 변경해 놓은 거 이거 1억 천으로 변경해 놓은 거 제대로 변경, 잘못 변경 그러면 이거 전부를 갖다 지어야죠? 그러면 여기다가 1-1번 말소 여기다가 2번 쓰고 뭐로 인하여? 1-2번 등기로 인하여 몇 번 말소를 해야 돼? 1-1번 전세 금액 변경해 놓은 거 있죠? 이거를 말소 등기하고 변경 등기는 이렇게 지워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 별거 없어요. 전부 말소 회복과 일부 말소 회복이 있다. 일부 말소 회복 할 때는 반드시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종전에 지워져 있는 전세금 순위로 우선 변제금을 받아야 되니까 부기 등기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 이 정도 용어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말소 회복 등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교재 어디로 넘겨보시느냐? 378페이지 가등기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의 현 문제에서 무조건 이거예요. 가등기는 무조건. 작년에 두 문제씩이나 나왔어요. 한 문제도 안 나오고 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너무 집중됩니다. 별거는 아닌데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자 갈게요. 378페이지 가등기의 1. 가등기란 장래 부동산 물건 변동이 일어나게 할 채권적 청구권 보전 형광펜 위하 행하는 것과 채권 담보 형광펜 경제적 목적 달성하기의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가등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번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자 갑 이렇게 등기된 상태에서 자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A라는 사람과 매매 예약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매매 예약은 민법 채권법 법조문에 장래 이 토지 사기로 미리 약정을 받는 것을 갖다가 매매 예약 이렇게 부르죠. 그럼 매매 예약을 하면은 자 이 갑의 토지에 등기수에 이제 이게 등기 기록이지 않습니까? 2번 순위를 이렇게 보존시켜 달라는 겁니다. 2번 순위를 보존시키면은 장래 무엇을 보존시키느냐 매매 예약하면 이제 장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갈게요. 의약에 따라 본계약 체결하는 것은 일방이 본계약 체결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본계약을 체결 뭔 소리인지 모르는구나 자 땅을 사고 팔면은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매매 계약이 체결됨 자 일방이 팔겠다거나 일방이 사겠다면은 매매 계약이 체결됨 합의해야 매매 계약 파는 사람 나 팔겠어 사는 사람 나 대금이 6억이야 7억이야 그게 합의가 돼야지 매매 계약이 체결됨 자 다시 한번 매매 계약은 합의가 돼야 매매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매매 계약 체결에 앞서 뭐를 해놨어요? 매매 예약의 합의를 해놨죠 그러면 이게 무서운 게 일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예약이 없었을 때는 합의해야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예약에 따라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합의를 해야 체결된다 일방의 의사 표시로 자 그게 이제 예약 완결권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민법 체결법에서 들어보셨을 거야 안 들어보셨으면 말이 안 되고 매매 계약에 따라 매매 예약에 따라 예약 완결권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매매 계약 파트 법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법에서 안 배울 수도 있을걸 여러분 중개사 민법에서 자 갈게요 그러면 매매 예약을 했으면 장례 본 계약이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체결된다는 거죠 그럼 일방의 의사 표시는 갑이 할 수 있음 A가 할 수 있음 양방이 각자가 다 할 수가 있음 갑이 할 수가 있음 A가 할 수 있음 갑 A에게 다 그걸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예약 완결권이라고 해 그걸 예약 완결권 누구에게 있음 일방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법정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양방 당사자에게 있지를 안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본 계약서 쓸 수 있는 권리를 양방 당사자가 다 가지고 싶으면 매매 예약서에 양방 당사자가 다 있기로 하는 특약을 적어야지만 양방 당사자가 행사하는 거지 그걸 매매 예약 시에 특약을 적지 않으면 A에게만 그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 가죠 그럼 나중에 A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본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러면 본 계약이 체결되면 A에게 생기는 권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등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권리자 A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것은 매매 예약했을 때 생김 장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본 계약을 체결해야 생김 본 계약 체결하면 생기는 권리죠 그럼 지금 이 가로에 띄어오는 것은 지금 생기는 게 아니라 장례 본 계약을 체결해야 생길 권리를 몇 번으로? 2번으로 순위를 보존하는 것을 가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순위보전 가등기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자 이제 두번째 자 이번에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갑이 땅이 있는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렇게 등기된 상태에서 갑이 지금 A한테 찾아가서 사정하는 겁니다 5억쯤 빌려도 그러면 A가 너를 뭘 밀고 빌려줘 그랬더니 내 땅이 있걸랑 담보를 제 빚게 했더니 어 그래? 네 땅 담보로 잡힐거에요? 알았어 자 그럼 네 땅 담보로 잡히는데 이 땅이 물어봤더니 인급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한 6억 정도밖에 안되네 그러면 이 땅 담보로 잡겠으면 안되었겠음 A가 5억 결론 갑에게 빌려주겠으면 안 빌려주겠음 왜 안 빌려줄까? 왜 안 빌려줄까? A가 갑에게 뭐 걸 돈은 있는데 왜? 아 땅 담보 잡히겠다 해서 이 땅을 갖다 인급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한 5억 정도는 거래나가 안돼 금매 되면 이거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5억 있으면 에이 갑에게 빌려주겠음 갑은 또 담보 잡으라 그랬고 빌려주겠음 안 빌려주겠음 빌려준다고요? 아 빌려주면 어떻게 해? 아 띠끼잖아 빌려주면 안 돼 빌려주지 마 안 빌려주니까 갑이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럼 땅 가져가 땅 가져가 내가 5억 나중에 돈 벌어 갖다 주면 그때 나 다시 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 어 돼? 자 뭐라고 부른데요? 대변의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5억 지금 빌려오지 5억 나중에 갚을 건데 못 갚으면 내 땅 가져가 내 땅 가져가 그러면 그걸 약정한다는 걸 뭐라고 부른데요? 대물변제 예약 그러면 대물변제 예약해 놓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권리자 A 2번 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가등기가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고요 오른쪽이 아쉽게도 등기법에는 절대 법조문도 없고 이걸 독립적으로 규일하게 제정한 법률을 저는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가르쳐 주면 안 돼 그럼 민법 선생님이 할 게 없어요 이게 가단법이라는 거예요 왼쪽 게 부동산 등기법에 나오는 가등기고 오른쪽 거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도 이걸 갖다가 규일하게 독립된 법률이 만들어져서 이 법률의 이름이 여러분들 민법에서 외우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게요 이거는 지금 민사특별법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민법의 시험지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 나오는 가등기가 왼쪽에 가등기 이걸 갖다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 이거는 A가 가등기 받아놨죠 부동산 등기법에 저와 함께 다루는 가등기는 법적 효력이 가등기권자 A에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권자 A는 갑 땅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절대 없어 왜 그러냐면 좀 전에 가등기 앞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지금 매매 예약해놓으면 가등기 받아놔면 생김 장례 예약 완결권 행사에서 본계약이 체결돼야지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계약이 체결돼야지만이 생길 수 있는 권리지 이게 지금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권자 A에게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A는 5억 빌려주고 그럼 대물변제 해갖고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해놨잖아 그러면 A에게 법적 권리 있음 없음 있음 어떤 법적 권리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가등법 배웠으면 이거 끈같은 얘기예요 A인가 어떤 법적 권리가 있을까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느냐고요 법적 권리가 있음 배워요 조금 배우시면 돼 이 A는요 나중에 5억 갚을 변제기가 있잖아요 변제기에 돈을 못 받게 되면은 이 2번 권리에 대해서 막바로 경매법원에 이 땅을 경매 붙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권리가 했대요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누구에게 A에게 경매 신청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경매 신청은요 법원에 판결문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무서운 거예요 저당권은 법원에 판결문 없이도 돈을 10원에도 못 받으면 막바로 법원에 경매를 붙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가등기도 어떤 권리가 했대요 경매 신청권이 이 사람한테 부여한다니까 두 번째 더 무서운 거는 이 땅을 갖다가 이제 변제를 못 받으면은 땅을 그냥 가져가 버릴 수가 있어요 뭐 해갈 수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5억을 갖다 해소하고 싶으면 경매를 붙일 수도 있고 이 땅을 갖다가 취득할 수도 있고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가등기권자가 그걸 맘대로 할 수가 있다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빡신 권리야 제일 빡신 권리야 이거 제일 싱 권리야 등기부상에 제일 무서운 권리고 이 담보가등기가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에 이것보다 더 센 권리는 절대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제일 센 권리이기 때문에 얘를 잡아야겠어 안 잡아야겠어 얘 잡으려고 독립된 국회에서 법률을 독립적으로 주신 조문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얘가 보다 더 센 권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얘 하나를 잡으려고 독립된 법률 법전을 하나 제정해 놨다니까 얘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알겠죠? 엄청 무서워 제일 빡세 등기부에서 얘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만큼 센 겁니다 근데 이 등기법은 얘는 쭉쟁이 아무런 권리가 없고 얘는 질신 거 얘는 쭉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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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 할게요 얘 질시죠? 근데 이렇게 쭉쟁이로 이렇게 가라로 이렇게 해놓을 수 있나? 이건데 이렇게 해놓을 수 있냐고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나중에 형사처벌받으니까 형사처벌받아요 이건데 이걸로 가라로 올려놨는데 나중에 적발되죠? 적발 안되면 안되면 상관이 없는데 되면 왜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나 이거 5억 빌려주고 가등기 친 거에요 하면 문의는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 이거라는 게 나중에 적발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뭐 하려고 하니까 경매를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적발이 되는 거야 땅을 가져걸려고 청산 밟고 가져걸려니까 이게 적발이 돼요 그러면 형사처벌 벌금은 맞투드려 맞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자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가단법의 규율 내용이고 이제 민법 시간은 조금 다를 거고 그런 내용들을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은 우리 하지 않기로 하고 갈게요 그러면 지금 이쪽 가등기는 지금 이제 첫 번째 뭘 배우셔야 되느냐 하면 가등기로 지금 이 가로 안에 이제 성립된 게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건 이게 지금 현재에 생기는 거임 장래에 생기는 거임 장래에 생기는 거잖아요 장래에 무엇을 갖다 가등기 할 수 있느냐 그걸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구별하는 걸 시험 문제에서 냅니다 저는 갈게요 그럼 이 자리에 자 가등기는 요겁니다 소유권이 권리잖아요 권리 이전은 변동 자 그 다음에 청구는 요구하는 걸 청구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세 가지를 법률용으로 이제 분석해 보면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권리 변동 청구권을 갖다가 순위 보존하는 것을 갖다가 부동산 등기법에 가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가등기로 순위 보존시킬 수 있는 권리는 몇 가지 권리냐 아홉 가지 권리를 순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여기 맞배기는 소유권이 지금 들어간 거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아홉 가지 권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가비 A와 임대차 예약을 했다 그럼 무슨 권리 순위 보존 임대차 예약을 했다는 거야 임대차 예약은 뭐 아무것도 아뇨 A가 다른 땅에 땅에 임차 들어가는 건 장기로 쓰기 위해서 땅 보통 임차하걸랑이요 그 땅을 공작물 설치하기 위해서 임차 받았는데 임차 갱신 안 해주는데 이 땅에 공작물을 옮겨 설치해서 임대차 계약서 쓰려고 땅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이 땅에 찾아와서 미리 찜 받아넣는 거야 나 그 땅에 사용기간 만료하면 임차 보증금 5억 빼면 네 땅에 임대차 계약서 미리 쓰겠다는 걸 순위 보존하러 찾아오는 게 임차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그걸 왜 순위 보존해야 되느냐 땅 주인이 대출 받아놓으면 후순위로 임차 들어오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1번으로 먼저 번호 받아 놓고 나중에 5억 보증금 그 땅에서 빼면 그때 이제 본계약서 쓰겠습니다 미리 이제 3개월 전에 미리 찾아온 거야 쓸 땅을 찾으러 온 거야 그걸 순위 보존해달라는 게 무슨 가등기 임차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땅 주인이 대출을 받았으면 2순위로 들어가겠죠 대출이 은행에서 그럼 나중에 3개월 지나서 임대차 보증금 5억 빠지면 임대차 계약서 쓰러 오잖아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 쓰게 되면 순위가 몇 번으로 1번으로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순위 보존의 위력이 그 위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갈게요 가등기로 순위 보존을 시킬 수 있는 권리 몇 가지? 9가지 자 그러면 이 9가지의 권리 이런 거 없잖아요 자 질권 없죠? 유치권 없잖아요 점유권 없죠? 이런 건 가등기로 순위 보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등기로 순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9가지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초당권, 환매권, 권리, 질권 질권은 안 되지만 권리 질권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이렇게 순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9가지 권리에 이런 거 없죠 질권이나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가등기로 순위 보존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권리에 대한 변동 청구권을 변동을 요구하는 권리를 순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럼 변동 요구하는 건 4가지만 가능해요 자 명의 넘겨달라가 이전 청구권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시켜달라를 설정 청구권 전세금액 증액, 담보채권액 증액 요구하는 거 아유 있잖아 뭘 어렵게 생각해 첫째 시간에 보는데 변경 무슨 청구권? 변경 청구권 권리 없애달라 소멸 청구권 그럼 몇 가지 청구권? 4가지 청구권을 순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전 청구권, 설정 청구권, 변경 청구권, 소멸 청구권 그러면 이거는 청구권 자체가 안 생기잖아요 보존등기하고 처분 제한 그럼 이건 왜 청구권이 안 생기느냐 보존등기는 건물 처음 신축하고 건물주가 하러 가는 거잖아요 청구권이 단독 신청이니까 발생, 발생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경매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요 어디서 하죠? 관공서가 일방적으로 촉탁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존등기와 동일하게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그럼 이전, 설정, 변경, 소멸 청구권이 발생한 게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어야 순위 보존의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그걸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다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배타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굳이 순위를 보존받아 놓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여기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부관은 기한이 있고 조건이 있죠 그럼 조건 중에서는 정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기한 중에서는 시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부, 딸을 붙였으면 되죠 그럼 정지 조건부 권리변동 청구권도 가능하고 시기, 부, 권리변동 청구권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갖고 그대로 대입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2017년 6월 15일 매매 예약을 하는데 장래 매매 계약 쓰기로 하는 날짜를 10월 28일로 약정을 하고 매매 예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장래 본 계약서 쓰는 날짜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로? 10월 28일로 그걸 걸어서 뭐라고 부른다? 시기, 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오늘 2017년 6월 23일에 매매 예약을 체결하는데 장래 본 계약은 가을에 10월 28일 공인중개사 28일 시험 보걸랑 그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다가 시험을 합격을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면 매매 계약서 쓰겠다고 예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장래 10월 28일이 도래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함 중개사 28일 시험을 필기시험을 합격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그게 정지, 조건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에 대해서도 권리변동 청구권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어떤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조건 성취되면 효력 발생하는 부관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 발생하는 기한을 붙일 수가 있으면 이거는 못 붙인다는 거죠 해제 조건이나 그 다음에 종기라는 것은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 청구권이 소멸함 소멸함은 당연히 권리가 생겨야지만 이걸 순위 보존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종기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함, 소멸함 소멸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등기로 순위 보존할 수가 있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붙일 수 있는 부관은 두 가지만 정지 조건과 시기만 그 다음에 이 요건과 관련해서 등기 1규 쪽 하셔야 돼 등기 1규 이 정도 이중 가등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럼 이중 가등기는 무슨 얘기냐 A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가등기가 돼 있는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돼 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A 아닌 B와 또 매매 예약을 하고 A와 똑같은 내용의 가등기를 갖다가 또 등기수에 서류 집어넣으면 지금 A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돼 있잖아 B 앞으로 A와 동일한 내용의 가등기를 등기 기록을 또 올려주느냐 올려주지 아니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이중 가등기 중복 가등기라고 해요 매매 이중 매매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면 어떡이야 그걸 불가능하다 이중 매매가 왜 불가능해 가능 그러면 이중 매매 예약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갖다 치기 이중 매매 불가능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가등기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A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죠 가등기 지금 A 앞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가등기 권리를 갖다가 B라는 사람한테 양도하는 겁니다 그럼 양도하면 가등기 명의를 A에서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가등기 지금 몇 번으로 돼 있어요 2번으로 돼 있죠 거기에 반드시 부기등기로 합니다 시험을 잘 납니다 가등기 이전 등기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자 그럼 계속 갑니다 가등기 권리를 지금 A 앞으로 2번 순위 보존해 놨잖아요 그럼 B에게 이걸 갖다가 양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양도 예약을 하면은 가등기 이전해 주겠어요? 이전하는 걸 또 순위 보존하겠어요? 이전하는 걸 순위 보존하겠죠? 그걸 이제 가등기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건 이렇게 부르죠 가등기의 가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럼 가등기의 가등기도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전부 다시 한번 이제 기본 두 번 이상 다 닿았던 등기 얘기 드리고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가등기 권리 B한테 이전하는 걸 자 막아달라고 가압류 걸 수가 있느냐 자 가처분 걸 수가 있냐는 얘기 이걸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받아줍니다 뭐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이 정도를 갖다 등기의 균은 이 정도를 갖다 줄지 했던 것 같고 자 이제 마무리 자 이제 이 요건 충족하면 이제 요건 이 정도 이제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되고 요건 충족하면 가등기가 등기 됐죠? 그럼 이거 등기 되는 게 자 신청이 있어야 등기 되는데 가등기 신청은 자 지금 땅 소유자 가비 등기 의무자 가등기 권리자 A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런데 가등기를 갖다가 A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걸 시험에서 또 잘 물어요 단독 신청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언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하면 가등기는 A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첫 번째 언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대요 가비 그럼 뭐까 가등기 공동 신청하면 이 자리를 법률용으로 바꾸시면 되지 가비 공동 신청하면 엔드면 공동이 되는 거죠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A는 권리자 그럼 이 자리 바꿔보세요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누구만으로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A가 매매 예약하고 가방한테 가등기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같이 가주면 공동 신청이죠 바쁘다고 승낙서 써주면 단독 신청이죠 같이도 안 가고 승낙서도 안 써줘 그러면 A는 갑을 상대로 법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럼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이 등기 송달이 되면은 이 송달받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 들고 가등기 권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러 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단독 신청하는 사유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 자리 또 이렇게 별 출제인이 별 짓을 다 했어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내린 법원이 촉탁에 의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그 법원이 등기소로 가등기 해달라고 촉탁하여 가등기가 된다 X 반드시 단독 신청이지 가등기가 처분 내린 명령 내린 법원이 촉탁하지 아니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등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엇을 할 줄 아셔야 되느냐 본등기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본등기 갈게요 본등기는 이쪽으로 이제 옮겨 놓고 소유권 갑 앞으로 등기했고 2번 가등기가 등기가 자 A 앞으로 등기 됐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갈게요 가등기 돼 있어도 가등기는 돼 있는 가부의 땅을 갖다가 제3취득자 B라는 사람이 땅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땅을 갖다가 B가 취득하죠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자 이 가등기 돼 있는 땅에 지금 B가 땅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본등기 신청하면은 의무자 관리자 할 줄 아셔야 돼요 당연히 의무자는 자 갑 B 둘 중에 이제 쓸 줄 아셔야 돼요 권리자는 A 이렇게 이제 쓸 줄 아셔야 되는 공동신청이니까 그럼 시험 문제는 땅이 갑한테 있었을 때는 절대 시험 문제 안 납니다 갑이 땅에 A가 가등기 된 이후 이 땅이 거래가 돼서 B 앞으로 넘어가야지만 이 시험 문제는 하지 이 3번의 거래가 없었을 땐 절대 출전이 출제를 안 해요 당연히 갑과 A가 신청하는 건데 이걸 왜 출제하게 했어 이 가등기가 A 앞으로 되고 난 다음에 갑의 땅이 거래가 돼서 B 앞으로 넘어갔으면은 가등기 해줬던 사람은 누구? 갑 현소유자는 누구? B 이럴 때를 시험해서 내지 이 거래에 3번 거래가 없으면 절대 이거 권리자 의무자 안 물어요 자 그럼 갈게요 이럴 때 의무자가 누구이냐? 자 들어보세요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이다 법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본등기 의무자이다?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는 뭐를 가리키는 건가?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래 가등기 의무자가 누굴 가리키는 건가? 여길 보면 답 안 나와 여길 봐야 답 나와 가등기 신청했을 때의 권위잖아 시험 용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푸는 거지 이해 못해서 푸는 거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암기 못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가등기 의무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가등기 A에게 해줬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가등기 해줬던 사람을 보면 뭐라고 본데요?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이지 제 3취득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아니다 한 번 다시 의미해 보세요 누가 본등기 의무자이고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이지 제 3취득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아니다 이 용어를 갖다가 이제 이해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등기 할 때 권리 A가 이제 권리자죠 가등기 권자가 이제 권리자가 됩니다 가등기 권자가 단독일 땐 절대 권리자 또 시험 문제에서 안 물어 문제는 A와 가등기 권자가 A- 두 사람이 같이 공동 예약을 받아서 지금 가부의 땅을 사기로 공동으로 가등기 권리를 받아놨다는 거죠 그럼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 아니면 공유 공유 관계죠 그럼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A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 지금 본등기 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분 2분의 1 본등기 신청하면 이걸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가등기 권자가 단독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본등기 할 때 절대 권리자 안 물어 가등기 권자가 A와 A- 공유로 되어 있을 때 여러 명일 때 여러 명이 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본등기 신청서 쓰는 거 아니야 이제 지분 소유권 지분 2분의 1이죠 이거 해달라고 등기 신청을 하면 신청서에 적으면 그걸 등기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안 해준다고? 그러면 절대 못 맞춰요 세 번이나 놨어요 해줘요 까먹었지 또 오케이 됐죠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신은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일 경우 자기 지분만 전원의 지분을 자기 지분만 본등기 신청서에 적어야지 A- 지분 것까지 이렇게 지금 같이 적는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된다 29주 이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등기권자 1위는 등기소에서 자기 지분만 적어야 돼요 A- 지분 것까지 다 적어야 본등기 해줘요 자기 지분 등기해야지 많이 수리해 주지 A- 지분 것까지 지분은 자기 지분하고 A- 지분하면 전원 지분이 되는 거잖아 2분의 1분 이렇게 적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 네 번 났던 출제 문제 등기의 규칙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그럼 본등기 하게 되면은 이제 본등기 자 이제 수리하게 되면은 본등기 이제 등기하게 되면은 여기에다 등기합니다 가등기 다음에 3, 3, 시득자 앞으로 전산이 넘어가 있잖아요 그럼 본등기 하게 되면은 엑셀이 여기에 열립니다 소유권 2죠 자 그리고 이제 소유자 A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면은 순위가 뭐가 돼? 2번 이게 순위지 그러면 본등기 하면은 순위가 따로 부여돼요 가등기 때 받아놨던 숫자 2번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2번으로 확정된다는 거죠 이거를 법률용어는 순위가 소급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순위가 소급된다 이제 들어보세요 법전에는 법조문에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등기 순위는 뭐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제 가등기 할 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지만 본등기 하면 이제 뭐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민법에서 뭐라고 해요? 물건변동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되는 게 물건변동이지 자 그러면 물건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 가등기 한때 발생? 본등기 한때 발생? 본등기 한때 발생하는 거지 물건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한때로 절대 소급하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가장 기초 얘기였고 그러면 이제 갈게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요게 가등기고 요게 본등기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몇 번 등기가 등기가 됐어요? 3번 등기가 넘어갔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3번 등기가 등기 맞춰졌잖아 자 그러면 본등기하면 순위가 몇 번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되기 때문에 3번 소유권은 B의 소유권은 본등기하는 A의 소유권에 양립할 수 있음 없음 없음 왜? 같은 구의 등기한 순서는 소유권 두기가 양립할 수 없으면은 등기한 순서 순위 번호 갖고 따지다 했잖아 그러면 본등기한 사람의 소유권 등기 순위 번호는 몇 번? 2번 자 현 소유권자의 소유권 등기 순위 번호는 몇 번? 3번 그러면 요 소유권이 양립할 수 없는 부적법한 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등기 전부 부적법하면 무슨 대상?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요거 말소를 누가 해주는지를 시험에서 묻는다는 겁니다 누가 말소 해준대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하면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누가 말소? 등기관이 직권 말소 다만 직권 말소 못하는 거 찾으셔야죠 언제는 직권 말소 못하느냐 첫 번째는 직권 말소 못하는 게 이거 직권 말소 못하죠 언제 등기가 돼 있는 것은 가등기 전에 등기가 돼 있는 건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라는 거지 그럼 이건 직권 말소 함? 못함 두 번째 가등기 이후에 들어왔던 권리라 하더라도 직권 말소 못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몇 번으로 들어왔어요? 3번으로 들어왔죠 그럼 3번은 뭐라고 본다? 주등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3번으로 안 들어오고 2-1로 들어오는 게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른다? 부기 그러면 그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있잖아 다 배웠잖아요 가등기 이후에 뭐가 들어왔을 경우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을 때는 뭐로 들어왔다? 부기 등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순위번호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기초였고 다시 반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은 마지막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할 줄 아셔야 돼 중급까지는 가야지 상급까지는 못 가도 을구에 을구에 이번에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걸 용의권이라고 부르는데 용의권 가등기가 돼있죠 용의권 가등기 A앞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용의권 가등기가 지금 A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는 지금 갑이라고 가정을 하고 갑구에 이건 갑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를 용의권 가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용의권 가등기권자가 용의권 여기에 본등기를 한다는 거죠 본등기 하면 지상권 취득 본등기 하면 전세권 취득 본등기 하면 임차권 취득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면 용의권자 A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맞춰진 등기 양립할 수 없으면 뭐 한다 지권 말수한다는 거죠 그럼 갑니다 가등기권자 용의권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한테 갑구에 소유권이 지금 B앞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서 이렇게 나겠죠 지상권 가등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에서 지상권 취득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 지권 말수한다 지권 말수 못한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권 말수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사이에 지금 을구 쪽이 아니라 소유권이 지금 B앞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지권 말수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이거 상 문제도 아니에요 기초 문제예요 그러면 지권 말수 못하는데 단 예외가 있죠 자 갑니다 자 이제 또 가보자 지상권 가등기 돼 있죠 본등기 사이에 중간에 저당 설정 등기가 등기 됐어요 그러면 지상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면 저당 설정 등기 중간에 된 거잖아 지권 말수 함 지권 말수 못함 지권 말수 못함 여기 수백 가지 들 수 있는데 이거 원리로 하셔야 여기다 집어넣지 이렇게 바뀌면 알 수는 못 드려요 수백 가지를 다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지권 말수 못하죠 단 지권 말수 하는 게 있어 지상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했죠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등기 됐으면 지권 말수 하느냐 하면 뭐가 들어왔을 때는 지권 말수 한다 용의권이 등기 돼 있을 땐 지권 말수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게요 지상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사이에 이 중간에 지상권 등기가 격리됐을 경우는 지상권과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그러면 지권 말수 함 못함 뭘 못해 가장 기초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났어요 시험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권 말수 하는 게 죽이는 거잖아 죽이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용의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는 원칙적으로 지권 말수를 못하는데 뭐에 걸리는 때만 지권 말수 하느냐 하면 이거에 걸리는 때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럼 갑니다 전세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사이에 지상권 등기 격리되었을 때 지상권 등기는 지권 말수 못함 지권 말수함 지상권 임차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저당 설정 등기는 임차권 가등기 권자가 본등기 했을 때 저당 설정 등기는 지권 말수 못함 지권 말수함 못함 이렇게 가는 거지 감 잡았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전세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갑구해 소유권 가함요 등기 지권 말수함 지권 말수 못함 못함 됐죠 이거 하시면 끝 자 그 다음에 자 을구 요까지가 이제 새로 도입된 법 주문이 이제 요쪽하고 요쪽들이에요 자 이제 중전엔 소유권 가등기 했다는 본등기만 법 주문에 있었는데 이제 요쪽이 도입됐죠 용의권 가등기 했다는 본등기 시 자 이제 이번에는 담보권 저당권 가등기 되어있다는 겁니다 A 앞으로 그럼 저당권 가등기 권자가 자 이제 저당권 본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본등기를 이제 해버리면 요 중간에 자 이제 들어온 등기들이 있죠 이걸 갖다가 중간 처분 등기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럼 중간 처분 등기 이거 지권 말수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잡으셔야 돼요 이제 갈게요 저당권 가등기 해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을구 쪽에 이제 중간이 아니라 갑구 쪽에 갑의 땅에 지금 A 앞으로 저당권 가등기 되어있는 상태에서 가등기 이후 땅 소유권이 지금 누구 앞으로 넘어가는 B 앞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권자가 저당권 가등기 권자가 본등기 하면 중간에 격려된 갑구의 소유권 B 앞으로 이전 등기 된 거 이렇게 제시하겠죠 직권말소 함 직권말소 못하 못하지 왜 이거 담보 떠안는다는 거잖아 땅 가져가는 사람이 자 됐죠 저당권 가등기 했다는 본등기 시 을구 쪽에 여기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됐어요 가등기 권자가 본등기 하면 전세권하고 저당권하고는 양립할 수 있음 없음 있음 그럼 당연히 직권말소 못함 그럼 결론 저당권 가등기 했다는 본등기 시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는 갑구의 소유권이 넘어갔든 갑구의 가압류가 걸렸든 을구의 저당권 가등기에 따른 용의권자가 들어왔든 담보 권자가 들어왔던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게 있음 하나도 없음 하나도 없음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돼 전통적인 가장 기초는 지금 이거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는 뭐가 원칙 직권말소 원칙 직권말소 못하는 거 두 가지 뭐는 직권말소 못함 가등기 전에 들어왔던 거 두 번째 가등기를 목적으로 부기로 들어왔던 거 직권말소 못함 그 다음에 을구의 용의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는 때는 직권말소 소유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직권말소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용의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하면 직권말소 못하는 게 원칙 직권말소 하는 예외 딱 하나밖에 없잖아 뭐가 걸리는 때 용용주권지만 걸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상권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시 중간에 전세권등기 맞춰진 때는 지상권 가등기 권자가 지상권 본등기 하면 전세권등기 뭐에 대해서 직권말소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가등기 시 임차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된 때는 임차권 가등기 권자가 본등기 하면 중간 처분등기가 용이 배당되는 거죠 그럼 직권말소 할 수 있음으로 배당해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쪽 저당권 가등기 지문 나오면 중간에 들어오는 거 직권말소 될 수 있는 예외라는 게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가등기 권자가 본등기 하면 모두 다 뭐로 간다? 직권말소 할 수 없다로 배당해 간다는 겁니다 가등기는 이 정도를 하셔야 이제 문제 중급까지 다 풀어요 더 어렵게 들어가면 어려운 내용들 많은데 상급 난이도 문제 접근 안 해도 이 중급 문제 난이도 정도까지만 접근하시면 문제 100%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상급 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는 등기 요구 법조는 이거 배 이상을 배우셔야 들어갈 수 있는 얘기 있는데 중개사에서는 거기까지는 묻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한테 요구하니까 이 정도만 잘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잠깐 쉬죠